네버스테이트. 요것은 네버스테이트 하면은 한 장소나 지역을 완전히 파괴하다 라는 뜻이고 또는 엄청난 충격을 주다 라는 뜻이야. 네버스테일 때 네버스 큰 버스가 논밭을 막 깔아물게 뭉개고 다니는 걸 연상하면 되겠어요. 네버스테이트 큰 버스가 막 깔아뭉기고 즉 한 장소나 이걸 완전히 파괴하다 황폐화시키다 라는 뜻이야. 파괴하다 황폐화시키다. 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죠. 농부한테. 충격받은 표정이잖아요.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주다. 파괴하다 라는 뜻이에요. 네버스테이트. 같이 해볼까요? 네버스테이트. 다시 한번 네버스테이트.